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지출 중독증에 걸려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가장 재정낭비가 심하다. 9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경혁 박사의 파격적인 그런 지적입니다. 조 박사는 인터뷰에서 만성적인 재정지출의 증가와 그 후폭풍에 대해서 깊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재정위기는 외환위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과 유럽연합회원국 일본 등은 달러와 유로 엔화 같은 기축통화 국가들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기축통화 국가들은 인세기를 돌려서 돈을 찍어내고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래서 재정위기가 외환위기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부분 중요하죠. 기축통화 국가들은 재정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외환위기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원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경제위기가 오면 해외에서 한국 돈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온다. 그러니 이런 나라들의 국가부채비율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저희 해설은 만성적인 재정지출 초과국가가 되면 그것은 곧바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물 위기가 발생해서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정치적 이유 그러니까 포퓰리즘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특히 재정건정성이 아주 중요하다. 조경혁 박사의 주장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 대비 무역액 수출액과 수입액이 100% 정도 되는 경제에 대외의존도가 높아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나라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기축통화가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해보면 대략 국내 총생산 GDP의 40% 정도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채무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넘었으면 위험해진다. 제 해설은 오래전에 읽었던 케네스 로고프의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을 대개 4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40% 이내에서도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이 꽤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버드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국 등 아시아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 이것은 아시아 각국 경제 상황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징조이다. 고황의 끝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다. 여기서 아시아 국가가 어려움을 겪을 거란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조경혁 박사의 주장입니다. 아직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를 늘려간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 근시한적이고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본인이 야당 생활할 때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미래 세대의 빚을 넘긴다며 반대하다가 정권을 잡으니까 마구 쓰고 있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꼬집는 것이죠. 돈을 더 쓰기 위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가 옛날에는 중요하다고 했다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가 40%는 중요한 그런 기준점이다. 네 번째입니다. 재정 지출에 대한 브레이크가 전무하다. 조경혁 박사의 주장입니다. 미국처럼 예산 문제는 국회가 견제 장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보다 한술 더 떴어 돈을 더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에 이어 정치권까지 이렇게 가면 한국이 포퓰리즘으로 재정파탄난 베네주엘라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통경제학자의 길을 걸어왔고 재정과 세금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연구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이 포퓰리즘으로 재정파탄이 난 베네주엘라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과감한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돈을 더 쓰고 싶어하는 행정부에 맞수는 돈을 줄이려고 하는 입법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당체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몸이 일심동체가 되어버려가지고 돈을 더 쓰기를 그렇게 극구 주장하니까 위기를 피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다섯째입니다. 역대 대통령은 절제하는 능력이 그나마 있었다. 조경혁 박사의 주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너무 빠르게 정부의 재정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예전에는 대통령들이 스스로 억제하는 노력이라도 했다. 지금처럼 위험하지는 않았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막 쓰는 정부는 건국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막 쓰는 정부는 건국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런 연구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빚을 늘려서라도라는 주장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조경혁 박사의 주장입니다. 빚을 늘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위험한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부채를 늘리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같이 늘어난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할 돈이 줄어든다. 이걸 흔히 클라우딩 이펙트 구축 효과라고 하죠. 관이 돈을 더 많이 쓰면 쌀수록 민간인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가 평창 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른바 구축 효과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경혁 박사의 주장에는 정부 재정을 관리할 때는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재정지출 중독증에 걸린 것 같다. 대통령이 정책 능력이 있으면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커버할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운용을 잘 쓰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데 모든 정책들이 가야 되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니까 객차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그냥 쑤셔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부채가 재임 기간 동안에 440도나 늘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채무가 동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조경혁 박사의 주장입니다. 베네수엘라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경제 체력이 약화되면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든 경제 주체의 부채가 증가된다. 민간 부분이 약해지면서 정부의 세입 기반도 약화돼서 정부가 해외에서 국제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해외 발행이 성공하면 되는데 해외 투자자들이 국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신규 국채를 사기는 커녕 기존 국채도 팔아버린다. 그러면 정부는 채권 이자율을 더 높여줘야 된다. 이자율을 높여도 팔리지 않으면 중앙은행의 발건력을 동원해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그냥 돈을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종의 유통자금이 늘어나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해외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국가는 부도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해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국가 채무 비율이 48%가 되면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해외 자금에 한국 탈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족한 빚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경제 철익이 약화가 되면 가계, 정부, 기업이 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기업과 가계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세금 여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점 세금 수입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나 포퓰리즘 열차에 올라탄 국가는 계속 지출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출이 만성적인 초고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건가 해외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역사상 재정위기가 경제위기로 외환위기로 그렇게 불이 옮겨서 붙은 그런 국가들을 잘 연구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홉 번째 신용평가사는 마지막까지 돈을 빌려준다. 조박사 이야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경험을 되돌아보면 신용평가회사는 위기 직전까지도 좋은 평가를 내린다. 그러다가 위기가 터지면 신용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몇 년 전까지는 대통령들이 재정관리를 그럭저럭 잘해왔다. 그 영향으로 신용평가사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조그만 틈에서 시작해 댐이 터질 하나씩 하나씩 터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업들부터 피부로 느낄 것이다. 해외로 가려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뉴딜 펀드에 대해서 홍콩계 정권회사에서 아주 가혹한 그런 비판 보고서를 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되는 겁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실물 경제는 가라앉는 수준을 가고 있다. 조경혁 박사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성장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국내 자금의 해외이탈은 심해지고 있다. 국내 투자 환경이 나쁘다고 보는 해외 투자자들도 떠나고 있다. 법인세 높고 규제가 많고 감옥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경영자가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겠는가? 이 모든 상황은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작년에 한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1.4%로 경제협력개발국인 OECD 34개 해연국 가운데 꼴찌였다. 소득주도 성장, 규제, 친노동 정책이 원인이다. 이것을 바꾸면 되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그 부작용은 국가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 처음에는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진영 논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치 이념 때문에 경제가 거들나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조경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고 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진영 논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다르지 않나요?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기 집권에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중산층 이하가 점점 가난해지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집권하는 데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조경혁 박사가 시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느냐. 처음에는 정책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진영 논리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정치 이념 때문에 경제가 거들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은 3호 어묵이란 39세 아이 엄마가 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통일한 글에서도 나오죠. 보통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하지만 집권 세력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세금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완강히 부인하겠죠. 한 가지를 더하면 현재 외환 보유고는 안심할 수 없다. 전문가들마다 걔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가 있지만 위의 상황에 급하게 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외환 보유액은 3에서 4%밖에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기가 급격히 찾아오면 700억 달러 정도가 부족하던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기축통화국들과 통화수합을 잘 맺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호의적인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그렇게 아주 안정적인 통화수합을 해 줄 수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인터뷰는 근래 읽었던 인터뷰 가운데 한국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하는 조경혁 박사의 인터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전모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널리 확산하시기 위한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과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여러분의 서비스드리는 공병호TV의 두 번째 채널인 G-O-N-G, 공TV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그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